부채 춤은요, 한국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연의 꽃과 바람과 나비와 이런 것들을 형상화한 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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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한국무용협회의 명작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선생님이 아프실 때 나도 저 하늘을 날아가는 새처럼 날아보고 싶다. 이런 의지를 안무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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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